비가 오려고 하는데 벚꽃이 피었네요 해마다 일암무 제일 빨리 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벚꽃을 폈어요 나이 어둡어 가지고 비가 올라 그래 가지고 꽃이 잘 지키지가 않네요 나무나 그렇게 잘 자라지 않았네 나무같은데 그래도 꽃꽃이 제일 빨리 피는 것 같아요 소 나오는 거린다른 나무이 인해 땅으로 접시하여 벚꽃이 진고 고 agric에서 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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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을 대해선 곧이 괜찮아지 drives 상태로 다 ugh 뭐 피워 아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